이번에 시험 분석 드릴 종목은요. 넥스트 칩입니다. 넥스트 칩. 넥스트 칩이 지지난주에 강하게 이렇게 반동권을 주면서 상한가를 마감을 떨어뜨렸고요. 단기간에 급등이 이번주에 추가로 왔습니다. 추가로 오면서 우후에 이제 양봉의 긴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지금 하방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방 압박이 아주 강한 구간이다.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셔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붉은태양이 운영하는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바닥주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입니다.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 수익률을 보시고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에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붉은태양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내 전재산을 지키고 싶다 그러신 분은 심각하게 여러분들 전재산을 지키는데 몇 푼 아끼지 마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분석 의뢰를 하시면 제가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 그리고 아니면 기다리면 고점에 물렸어도 기다리면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 상승을 주면서 주가가 반등권이 올 것인가 아니면 깨지고 내려가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동종목은요. 다음 주에 추가 하방이 더 가속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고 해도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지 손실이 나더라도 올라올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될 종목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생명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처를 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넥스트 칩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분석 시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재산을 지켜드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지금 시작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